아이고 부끄러웁니다. 귀가 빨개졌어. 아우 참 이상한 분인데 참. 자자자자. 자 오늘 참관수 없는 날인지 알지? 네. 아 이게 우리 남편한테 선물 받은 건. 어 만지지 마세요. 비싼 거니까 만지지 마세요. 아우 우리 아들 아주 그냥. 강남의 자랑. 강남의 보물. 미래 대통령 시우 봐요. 아니 김실장 어떻게 우리 시우 잘 지켜주고 있었죠? 아 엄마. 아 이 아저씨 그냥 이렇게 데려가. 이 아저씨 그냥 데려가 하는 시우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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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완전 대단하게 찍어. 어렵게 찍었어요. 네 어렵네요. 어려워. 아우 선생님. 네네네.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생각해보니까. 그동안 아우 막 수업을 방해하고 너무 막 죄송하더라고요. 정말 깊이 사과드릴게요. 아이 뭐 별말씀을. 죄송합니다. 소리예요. 다들 소리예요. 잠깐만요. 안시우. 네. 너 수업 중에 한 번만 더 이렇게 핸드폰 게임하고 있으면.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? 그 사랑의 매로 다스린다고. 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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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시우 어머니. 네. 제 부모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데요. 시우 사랑의 매로. 한 대만 때려도 되겠습니까? 어머 때려야죠. 맞아야죠. 잘못했으면 맞아야죠. 시우 나와. 아유. 저. 책상 잡아. 하. 한 대 딱 맞고 정신 차려. 알았지? 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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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. 뭡니까? 아니 선생님. 예예. 우리 시우 감히 때리려고 하셨어요? 아니 선생님. 정말 좋은데 선생님이네. 아니 그러자 전에. 김 실장님. 괜찮으세요? 뭐라 하시니? 아프다고. 아유 나 진짜. 저기 앉아서 쉬세요 김 실장님. 어머니 그러시면 안돼 계시네. more 뭐라 하시니? 따가워서 못 앉겠다고. 아 나 진짜 왜 그러시냐 진짜 아 됐어 됐어 다 됐고요 선생님 아까 그거 뺏어간 우리 시우 핸드폰 좀 내놓으세요 어머니 이 수업 중에 방해가 될까봐 제가 압수한 겁니다 뭐를 해요? 압수를 해요? 아니 막말로 압수수색영장이나 있어서 지금 압수를 한 거예요?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만해 시우야 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존댓말 쓰라고 얘기했잖아 존댓말 써 엄마 그만하십시오 진짜 싫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반 아이들이 마마보이라고 놀립니다 굿닥터 시우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빨리 집에 보내야 합니다 빨리빨리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 아니 선생님 막말로 이거 휴대폰 케이스 하나에 150만원이에요 이게요? 아주 그냥 스크래치 났으면 나 가만 안 둬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싼 건데 뭘 그렇게 봐요 또 볼 걸 어머니 이게 스크래치가 낫네 이게 지금 아니 막말로 이거 스크래치 났어 얘 전화 받을 때 아야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진짜 핸드폰에 스크래치 낫네 아야 잠깐만 웃어? 네? 웃어 아주 아주 생긴 거는 아주 동물원에 인기 없는 하마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냥 진짜 무서워 돈 주고도 안 볼 거야 나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셔 야 승헌아 괜찮아? 야 너 이거 빨개졌다 야 어머 하마 치료하는 굿닥터 뭐예요? 자 우리는 살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? 네 여기 어머니랑 따님이 같이 오신 아 정말 보기 좋네요 모녀지간에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단 말이죠 어머니가 빚은 송편 최선입니까? 자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자 자 자 자 가을 신상 세일 중입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미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6세 가량의 남자아이입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속히 미아 보호수로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자 이게 최선입니까? 아니 지금 스카프에 정신이 팔리는 엄마가 이게 들리겠습니까? 정말 아이를 찾아주고 싶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자 자 자 자 자 가을 신상 세일 중입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미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6세 가량의 남자아이입니다